여러분들께 정말 훌륭한 책을 한 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은 세계사의 중요한 사건과 관련한 또 중요한 인물과 관련된 예화라든지 그런 흥미로운 이야기를 함께 싣고 있기 때문에 전혀 지루하지 않게 읽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여러분께 정말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 기독교로 보는 세계 역사입니다. 푸틴의 최대 정적이었던 죽이기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알렉세이 나발디 47살 그래도 자제분이 있더구면요. 아이들은 공개를 안 했는데 두 분 사이에 부인하고 사이에 애들이 있으니까 남은 사람들은 안 살겠습니까. 결국 침묵을 강요하지만 그 사람은 사실을 그냥 혼자서 사귀고 있을 수 없었기 때문에 저항하다가 결국은 죽은 거 아닙니까 저항하다가 이제 전체주의 체제나 아니면 정치인들은 대부분 자신에 대해서 비난의 목소리를 좋아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싫어하죠 아니면 침묵을 강제하거나 강요하거나 더 기분 나쁘면 그냥 죽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런 경우가 발생한 거지 않습니까 그냥 죽인 거지 않습니까 듣기 싫은 이야기를 하니까 잔인한 거죠 잔혹한 거죠 우리가 그런 체제가 되지 않도록 항상 정치 권력의 고삐를 죄일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죄일 수 있는 그런 수단이나 도구를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면 그 사람들이 이제 우리한테 침묵을 강제하거나 강요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런 국제사회에서 일어난 일은 우리에게 많은 그런 교훈을 주는 거죠 전체주의 체제로 나라가 가게 되면 어떤 어려움을 겪게 되는가 특별히 이제 오늘 어제 한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 문제를 한 번 더 거론하는 것은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을 이렇게 보니까 상단 톱의 좌상의 알렉세이 나발리의 죽음은 그러니까 러시아에서의 정치적인 그런 반대자의 종언을 뜻한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나발디 같은 이렇게 자신의 목숨을 걸고 재앙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없다는 겁니다 그 제목이 참 멋있네요 마크스 디 엔드 오브 폴리티컬 디선트 인 러시아 러시아에서 정치적 반대자의 종언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다 저항할 수는 없으니까 자주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국가가 전체주의 체제 하에 이렇게 방향을 정하게 되면 사람들은 세 가지를 선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엑시트 그냥 탈출해버리거나 보이스 재앙하거나 아니면 로얄 그냥 순응하거나 그런데 나발리라는 사람은 그냥 지향하기로 결정한 것이고 윤 대통령이나 대법관들이나 한동훈 씨는 다 순응하기로 결정한 거죠 순응하기로 결정하고 그 체제가 변질되어가는 부분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그렇게 결정한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얼마나 여러분들 러시아 체제가 가혹한 거 아니까 사람은 죽었다고 발표했는데 그 사람의 시신을 볼 수 없는 겁니다 아무도 시신이 어디 있는지도 알 수가 없고 가족들이 당연히 시신을 돌려달라고 할 거 아닙니까 다음 주나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이에 약물이 주입이나 이런 걸 했으면 그걸 다 제거하고 그렇게 돌려주겠다는 거죠 유럽에서도 특히 이제 슬라버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는 서구 유럽과 역사적 경로가 완전히 달랐지 않습니까 시민사회를 경험하지 못했고 굉장히 가혹한 사회입니다 러시아의 로마노프 왕조 때도 마찬가지지만 스탈린 치화에서도 그렇고 공산주의 체제 하에서도 그렇고 아주 그냥 잔인한 거죠 사람이 죽었는데 시신을 확인도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참 딱한 겁니까 그래도 제1야당의 가장 유력 주자였는데 그 사람이 죽었는데 이렇게 마지막까지 여러분들 그냥 그렇게 하는 겁니다 더한 것은 이 47살에 이 인권 변호사가 끝까지 재앙을 한 것은 본인이 목숨을 걸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게 너무나 좀 마음이 아프고 여기 보시게 되면 가족들이 부검을 거부했군요 그런데 일단 시신을 인도받지 못한 겁니다 참 악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강한 겁니다 요즘에는 유튜브 환경이 좋으니까 우리가 직접 가볼 수 없는 콩고라든지 이런 나라들 속속들이 다큐멘터리가 잘 되어 있으니까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게 되면 악이라는 것이 결국은 정적들을 제거하고 어제 보니까 콩고 여러분들 다큐멘터리를 BBC가 만든 다큐멘터리를 보니까 그렇게 콩고의 젊은 사람들이 칸사스하도 수도가 과거에 우리처럼 그 민주주의를 얻기 위해 가지고 죽음을 불사하고 이렇게 시위를 벌리고 그냥 발사를 해 가지고 수십 명 이렇게 죽더구면요 그런 나라에 대한민국이 공적 기금을 이용해 가지고 세계 투표 해표라는 걸 통해 가지고 전자투표기를 여러분들 수출하고 이렇게 하니까 참 한국 사람들도 잔인하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돈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콩고의 젊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면서 민주주의를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군사정부에 재앙을 하는데 거기다가 여러분들 전자투표기를 팔아 가지고 수백억 정도 이런 데 매출을 올리고 그걸 여러분 직업 보정을 공적 기금에 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해외 원조기금 같은 데서 그러니까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국제사회란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말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깡패라 이렇게 하지만 푸틴은 귀에도 안 들어오겠죠 그냥 죽여버리고 나면 그걸로 끝나는 거니까 그리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그래도 반시위대모 같은 것이 좀 인정이 됐는데 이제는 굉장히 가혹하게 아마 반시위대모도 이렇게 러시아 내에서 진압을 해나가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침묵을 강요당하는 거죠 침묵을 강요당하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도 참 메시지가 크지 않습니까 그나마 이제 국민들이 선거 때마다 국민들 눈치를 볼 수 있게끔 그런 체제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으면 그러면 정치 권력이 우리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함부로 대할 수밖에 없고 필요하면 죽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건 뭐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저 친구가 영 저 친구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 영원히 잠을 자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딱 한 거죠 오늘 보니까 마지막 발렌타인데일 서양에서는 발렌타인데이가 큰 여름 형사니까 마지막에 올린 게시물이네 이제 아마 미넨에서 어떤 모임에 마침 그런 나발디가 죽음을 당한 소식이 전해졌을 때 이제 부인이 아마 연설을 해야 될 그런 자리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미넨 안보회의 사실이라면 저는 푸틴과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 푸틴의 친구들 정부가 우리나라 내 가족 내 남편에게 한 일을 책임져야 된다는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전 세계 사람들이 힘을 합쳐 악을 물리치고 지금 러시아에 있는 끔찍한 정권을 물리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악은 융성하고 정의의 힘은 생각보다 그렇게 빈약할 때가 많죠 그런데 뭐 사람이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은 다시 돌아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참 딱한 일인 거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악의 이름도 굴복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상황을 보게 되면 좋은 나라 건강한 나라를 계속해서 유지해가는 것이 국민들이 경각심을 갖고 정치권력이 폭주하지 않도록 정치권력이 만행을 여름 저지르지 않도록 항상 견제수단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심의해지더라도 국민들이 힘을 합쳐가 그걸 지키려고 하지 않으면 그러면 또 위기가 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